근본불교 빠알리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역경불사를 발언하면서 창립한 사단법인 고요한소리가 빠알리경전의 의거에 엮은 부타의 일생을 번역 출간했습니다. 이 책은 스리랑카 불자출판협회에서 영국 출신 비구 나야나 몰리가 직접 정리했던 유고를 편집해 1972년 출간한 것입니다. 또한 출처가 분명한 빠알리경전에 있는 풍부한 자료를 독창적으로 편집해 부처님의 일생을 여실하게 그려냈습니다.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열반 후 제1차 결집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것으로 역사적 사건과 가르침을 엮어 연대기적으로 기술했습니다. 특히 부처님 교리에 관해 별도의 장을 마련했는데 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한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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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